일본 후쿠시마에서 띠모양의 지진 운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냐는 이야기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땀울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사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진 횟수 감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만하시 쪽에서도 4월 6일에 지진 운이 출현하였습니다. 후지산 쪽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야만하시연에서는 까마귀와 개들이 요즘 계속하여 울부짖는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후지산에 대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강진 발생 전에도 지진 횟수의 감소와 지진 운들이 출현했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슈 가고시마 쪽에서는 4월 6일부터 환수평호라는 대기광학 현상이 보여지면서 대지진에 불안감이 있는데요. 환수평호는 태양 아래 46도 수평선상에서 생기는 얇은 구름이 무지갯빛의 띠를 띠게 되며 수평호 또는 수평원이라고도 분리입니다. 대기 중에 얼음 결정으로 빚이 골절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 고도가 58도 이상일 때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 2014년 5월 5일 도쿄에서 진도 오약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이환수평호가 관동지역에 나타났었습니다. 2014년 5월 도쿄의 진도 오약 지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누아투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번 발생하였고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강진 그리고 기후 나가노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 나가노에 군발 지진은 안 일어났는데 바누아투 지역에서 규모 7이 증가하고 있고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클래스의 지진은 비슷합니다. 2014년 5월에 도쿄 진도 오약의 진원지는 이주 오시마입니다. 깊이는 160km로 깊지만 규모 6.2의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주 지역은 오가사와라 제도이고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관동지역 쪽의 강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발생한 아이치현 동부에서의 규모 4.6의 강진은 4년 만에 진도사의 강진입니다. 4월 6일에는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6과 7일에는 아이치현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앙구조선 라인 부근에서 진도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앙구조선 단층 대 폭발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